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마을 곳곳에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800m가량을 올라가 보니 동해선 철도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철도 둑 아래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물과 토사가 마을로 내려와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강구면과 병국면 마을도 비슷한 상황. 주민들은 철도 상류 쪽 물이 좁은 배수로를 통해서만 아래로 흐를 수 있어 물살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동해선 가운데 포항 영덕 구간은 건설돼 기차가 운행 중이고 영덕 울진 삼척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났던 마을 인근의 철도 부지는 대부분 교량이 아닌 흙을 쌓아 만든 둑 형태였습니다. 울진과 영덕군은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철도 부지와 관련된 사항을 경북도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항 삼척을 잇는 철도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인데 태풍은 언제든 또 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들의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만큼 공단은 확실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공무원 34명이 참가하는 합동 설계단을 꾸려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단은 오늘 발대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태풍 피해 시설물의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됩니다. 합동 설계단이 운영되면 설계 적용 기준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업무에 속도를 낼 수가 있어 태풍 피해 시설물 조기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청림동, 제철동 주민들이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오천 항사댐에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르는 태풍으로 냉천은 해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수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해방지를 위해 항사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천 항사댐은 국토부가 2016년 댐 희망지 신청제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댐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주에 반입된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민간합동조사단과 경주시 의회 등이 시료를 직접 채취해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재검증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당초 분석 오류를 일으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검증을 맡겨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보관하는 경주 방패장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들어온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현재 4,500개 드럼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핵종 분석 오류가 발생한 766개 드럼 중 일부 시료를 채취해 재검증에 들어갑니다. 재검증을 위해 채취하는 시료는 면과 비닐류 등 10개 드럼 5,000g에 이릅니다. 이번에 채취된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 3중, 수수 등 14개 핵종의 방사능 값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우리 처분 시설에 방사능 핵종별로 방사능량이 얼마까지 처분할 수 있는 농도 제한치가 있는데 그 농도 제한치 이내에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료를 재검증하고 분석하는 기관이 지난해 방패물 데이터 분석 오류를 일으킨 한국원자력 연구원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과 의회는 주민 불안감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에서 방사능 분석까지 모든 검증 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재검증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분석 오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속에 같은 기관에 재검증을 맡겨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도민의 날 행사가 오늘 경주세계문학스포 공원 백결공연장에서 도민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경북의 명예를 높인 26명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받았는데 본상 부문에서는 황보관현, 구룡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23명이 수상했고, 나주영 경북장애인체육회 상인부회장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들은 지난 1996년 신라가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물리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날인 서기 675년, 음력으로 9월 29일, 양력으로 10월 23일을 경북 도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오는 26일 형산강 자전거길에서 형산강 상생협력 자전거 한마당 행사를 함께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출발해 양동마을에 도착하는 코스에서 진행되는데 두 도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양동마을에서는 전통풍물단의 공연과 함께 두 도시 시민들이 함께 양동마을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경찰을 사칭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품 수천만 원을 빼앗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들고 다니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었는데 주로 10대와 20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옆자리 남성에게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잠시 뒤 이 남자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습니다. 57살 A씨가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A씨는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들고 다니며 범죄 현미가 있으니 지갑을 검사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범행이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해 현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직접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경찰이라고 경찰 신분증 보여주면서 도둑을 찾고 있는데 몽타주가 제 얼굴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에 놀라 지갑을 건넸습니다. 수갑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도망가면 기소당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 명. 피해 금액은 3,600만 원이 넘습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범행했는데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 신라문 하원이 경주 서학마을에 조성한 구절초단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진작가와 각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신라문 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서학동 3층 석탑 주변을 정비한 뒤 지난 2016년부터 변산반도 에서 가져온 구절초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꽃이 피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사진작가 등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3주에 걸쳐 여는 음악회에도 관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서학마을 가꾸기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 41개 업체와 포스코 기술 나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기술 무상 전용 사용권을 제공합니다.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기술로 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철강 공정용 소프트웨어 자동 테스트 시스템, 풍력 타워용 플랫폼 등 940건에 이릅니다. 포스코는 기술 나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국가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대지를 적시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늦은 밤부터 남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이면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돼서 온종일 가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도톰한 옷 챙겨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전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모하는 2020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포항지역 복지시설 2개소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복지시설은 엘림 소망의 집과 도움터 기쁨의 집으로 각각 1억 2,500만 원과 1억 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야외 체험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복권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초록숲 조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북에서 50건의 농기계 화재 사고가 발생해 2억 3,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벼 건조기 화재가 44%로 가장 빈번했고,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농사용 건조기 사용이 잦아 화재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사용자의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적발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 지역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370여 건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북은 130여 건이었습니다. 가맹점 상인이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